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정중이란 단어에서 정시정 또는 나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중이란 단어는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태도나 분위기가 점잖고 엄숙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수를 보면 우선 왼쪽의 부수가 있을 경우는 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방이 되겠죠. 그래서 변방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방이 되겠습니다. 골읍입니다. 그리고 획수는 15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먼저 슈비라는 글자가 한글로 보이죠. 슈비라는 글자가 한글로 보이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탈 그리고 육비보입니다. 먼저 일, 누하고 날일자가 보입니다. 날 일루, 날이 우리 한글로 육, 위로 간주해도 되겠습니다. 요 위에 이응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육 그래서 육으로 봐도 됩니다. 육 그리고 아래는 큰데자가 보입니다. 일, 인이죠. 큰데 그래서 팔을 시옷으로 간주했을 경우 슈비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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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부분이 슈비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슈비되어 날일자는 비읍으로 보는 것입니다. 슈비되어 대, 비 영어 비읍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슈비되어 비 슈비되비 그러면 소릴내어 읽으면 암기가 되겠습니다. 슈비되비, 슈비되비, 정시정 슈비되비, 슈비되비, 정시정 이때 슈비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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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정 그러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슈비되비 슈비되비, 슈비되비, 나라정 감사합니다. 슈비되비